간은 가장 중요한 장기로 독소를 거르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500가 지도 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알려진 간은 신진대사와 면역계, 소화계, 해독 기능 등의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함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을 해독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간에 해로운 짓을 많이 한다. 간이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 어떻게 해독해야 하는지 방법도 모른다. 이 글에서는 간을 해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한다. 왜 간을 해독해야 할까? 간은 신체에 정화작용을 하는 장기로 낮에는 혈액을 거르고 밤에는 독소를 배출한다. 해독은 건강을 유지하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필수다. 또 간은 정화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호르몬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도 꼭 필요한 장기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 이 생성되거나 인슐린 생성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간을 해독하면 독소와 노폐물, 중금속을 배출할 수 있다. 지금 간을 해독해야 하는 이유 7가지를 소개한다. 간을 해독해야 하는 이유 7가지 포화 지방이나 가공 지방 함량이 높은 식단 요즘, 시대의 포화 지방이나 가공 탄수화물의 음식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튀긴 음식, 유기농이 아닌 동물 제품, 가공 육류, 통조림 음식은 간을 과로하게 만든다. 우, 네가 먹은 음식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간은 이런 음식들을 처리하기 힘들다. 가공,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 흰빵이나 파스타 같은 가공 탄수화물과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 도간이 과부하 걸리게 하는 주범이다.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다면 주기적으로 간해 독을 하는 것이 좋다. 음주나 약 처방술이나 약도 간에 해롭다. 술을 많이 마시고 나 어떤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지방간이나 강경변증에 걸릴 수 있다. 오염든 공기지, 구상의 깨끗한 공기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 모두 독성분이 있는 먼지를 마시고 있는 셈이다. 제일 먼저 폐에서 이런 물질을 흡수하고 간이 정화와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면 또는 휴식 부족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쉬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무시하기 쉽지만 사실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간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숙면은 필수 요소이다. 1, 3am 사이 간은 제일 활발하게 기능한다. 충분하게 휴식하고 이 시간을 포함해 충분하게 숙면을 취해 간이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자. 심한 운동 독소를 배출이기 위해서는 꼭 운동을 해야 하지. 만 너무 심하게 하면 건강에 해롭다. 운동을 심하게 하면 활성산소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더 악화된다. 간이 이것과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간이 휴식하고 해독할 수 있게 하자. 영양분 부족 영양분 섭취도 간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꼭 필요한 요건이다. 비타민C, B3, B6, E와 엽산 등을 충분하게 섭취하자. 또 칼슘과 필수 아미노산도 마찬가지다. 이런 영양분이 부족하면 식습관을 봐. 꼭 이런 영양분을 섭취하거나 영양제로 보충하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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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